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이픽트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9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1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신성이엔지고요. 코드번호 011 930입니다. 자, 신성이엔지. 아, 제가 반은 맞고, 맞다, 아니다 그거를 떠나서 자, 이런 부분들 좀 안타깝게 안타까운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제가 이 추세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여기 이 추세에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여기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시나리오 1번과 2번을 잡아드렸었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이전 영상에서 이때, 이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자, 이 어제 영상에서도 추세적인 부분들 여기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시나리오 1번과 2번을 좀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1번과 2번 자, 이렇게 1번과 2번 잡아드렸었는데 이런 움직임을 지금 오늘 좀 관련된 움직임을 좀 맞긴 맞았어요.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이걸 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몰대, 매몰대. 제가 이거를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 반등이 맞아서 여기 추세적인 부분을 좀 이어갈지 좀 지켜보자. 라는 부분들.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 3분기 우리 4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반영이 돼서 한 판포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와줄지 좀 보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올라갔는데 조정 흐름을 좀 보셨습니다. 일단은 시나리오 2번 이게 어떤 얘기냐. 재물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재물을 좀 보면은 우리 여기 자, 분기 2020년도 이번 한 해에 21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좀 영업이 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계산을 막상 해보면은 210억 원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1번 우리 1분기 49억 원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1분기 자, 1분기 49억 원 그리고 자, 49억 원 그리고 34억 원 35억 원 이렇게 하면은 118억 원이 나오는데 118억 원이 나오는데 218억 원 여기서 218억 원을 빼면은 우리 100억 원 정도가 100억 원 정도가 4분기에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들 근데 우리 100억 원이 나온 것보다는 50억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억 정도만 나와주면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은 추정치에 보다는 조금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다행스러운 점은 그동안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성장을 할 것이다. 이전, 전년도 그리고 2019년도 보다는 좀 증가 성장성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큰 폭에서 주가 반납을 보이는 것보다는 주가 반납을 보이는 것보다는 성장성이 있으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하는 거예요. 이번 4분기의 실적 부분들이 한 60억, 70억 정도만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을 좀 이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고성장을 이어간다. 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내년과 내후년에 주가 실적 움직임들이 좀 기대가 된다는 부분들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이어가는 것들을 이 테스트 여기 테스트를 거치면서 이 주가가 맞아? 이 주가가 맞아?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의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것들은 4분기 이번 연도가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고성장을 보이지 못했다는 이런 것들을 차이시련은 좀 나오고 나서 이제 추후에 4분기 실적이 공개되고 내년부터는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제 2021년도의 실적 증가 그런 부분들이 보아한 이후에 속도 조절을 좀 한 이후에 올라가는 모습을 나와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 일단 슈팅이 나온 부분인데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주정을 좀 받는 이유들은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신청이 엔지 주가 10% 상승 갑자기 무슨 일? 자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카이스트하고 이동 확장형 음압병실 개발 및 설치를 위한 업무 현각을 체결했다는 소식들 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고 반영을 시키고 있었는데 음압병실을 카이스트랑 음압병실도 사실 지금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호재긴 호재입니다. 호재긴 호재인데 우리가 기다렸던 그런 이슈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음압병실 관련주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가운데 병실 수요가 모자라다. 지금 병실이 지금 모자라다. 수요는 많고 병실이 모자라기 때문에 신성 엔지가 카이스트랑 같이 이동형 음압병실 확장형 음압병동을 개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개발 및 설치를 위한 업무 현각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모멘텀이 되어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막상 기다렸던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이동 확장형 음압병동 자 우리가 기다렸다는 부분들은 우리 클린 환경 사업 부분이 이동 확장형 음압병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홈페이지 통해서도 제가 제품들도 좀 보여드리고 했었죠. 클린 환경 사업 부분에서 주도를 했고 클린 환경 사업 부분이 국내외 반도체 디스플레이 투자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2000원지 투자에 힘입어서 성장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우리 뭐랄까 신재생에너지 관련 모멘텀들은 미국 바이든 당선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이 좀 나와주고 그리고 뭐 앞으로 태양광 수요 회복이 되면 모두들이 좀 생산한 김제공장 김제신공장의 좀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올해는 체력을 비축하는 해였다면 내년에는 성장하는 한 해를 좀 맞이할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도 우리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클린 환경 사업 부분보다 신재생에너지가 좀 더 좀 관련 이슈들이 좀 나와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거에 반면에 이런 음압병실 관련 소식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지금 여기 상승하는 위치에 딱 있다가 급등을 한 다음에 차이시는 흐름들이 좀 나와준 것 같아요. 자 고출력 모듈 양산 자 이런 부분들 700MW 규모 김제공장 가동 자 새만금 발전 태양강 새만금 태양금 발전 사업과 연계 클린룸 드라이룸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신성에너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면은 여기 뭐 재생에너지 부분과 클린 환경 사업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클린 환경 사업 부분에 에어샤워 퓨어 게이트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 음악병실 음악기 음악기 이런 식으로 양압기 음악기 이런 식으로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실적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여기 보면은 클린 환경 사업 부분에 매출액 올해 매출액을 견인을 했다. 아직까지는 태양강 관련해가지고 매출액 좀 견인을 한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단 부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주는 부분이니까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주가 지지구간으로 치면 한 이 정도 여기에서 여기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니까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좀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테니까 이런 반등이 좀 나오는 것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숨고르기 흐름이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시나리오 2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진다. 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하단부분의 지지구간을 버티는지 확인을 하면서 비중을 축소로 하신다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잡으신다던가 2번 시나리오도 염두를 해두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번 시나리오는 좀 유지가 되면서 다시 털어내는 매물대를 보여주는 대신에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까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1번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 방향성을 한번 지켜보자. 특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주가에 어떻게 좀 반영이 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용재 소수님께서 직접 무료종목을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는데 밑에 2020년 무료추천 종목 게시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 하단부분은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시죠. 11월 4일 금요일 무료추천 종목 게시판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장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안내를 댓글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9시가 되면 댓글로 대오 PNC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600가 1050원 손절가 98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9시 1분에는 TNR 바이오페 현재가 21,500원 기준 매수 1,000우표가 22,100원 손절가 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9시 2분에는 박셀바이오페 현재가 122,000원 기준 매수 1,000우표가 125,600원 손절가 118,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무료 추천주 박셀바이오페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자 그리고 뭐 여기 대오 PNC 2차 목표가 달성 추가 상승 중이다 라는 식으로 게시판을 통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이렇게 호가도 보여드리고요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보유 종목은 TNR 바이오페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이 수익이 났는지 어떤 종목이 뭐 정리가 됐는지 가지고 있는지 다 이렇게 상세하게 리딩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물론 100% 수익은 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TNR 바이오페 손절가 2만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계속 브리핑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장 점검 같은 것도 체크를 한 번씩 하고요 무료 추천 중 박셀바이오 20% 급등했다 급등 중 이렇게 또 댓글로 아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 종목 흐름들 그런 것들을 좀 안내드리고 금일 무료 추천 종목 정산도 이렇게 합니다. 대우 PNC 1분봉 차트다 추천관 대비 9% 9.86% 상승을 했다. 그리고 TNR 바이오페 추측관 대비 마이너스 4.26% 손절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셀바이오 추측관 대비 플러스 10% 상승을 했다. 이런 식으로 1분봉을 보여드리면서 종목들 흐름들 그리고 우리 무료로 종목들 드린 것들 이렇게 수행률들도 이렇게 좀 나아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저희 단타 위주로 종목을 안내드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빠른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한구소라고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종목들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리고 정목들 리딩 받으실 수 있으니까 늘 대로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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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